오늘 정말 요 매생이로 제대로 한번 영양 채워보셨으면 좋겠고요. 활용하시기가 정말 좋죠. 특히나 겨울에 요 매생이 굴국들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매생이랑 굴만 좀 넣으시고요. 요렇게 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요 맛좋은 매생이 굴국이 완성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전문점 가면 이렇게 매생이 굴국 해가지고요. 싹 매생이랑 요렇게 굴이랑 넣어가지고 요거 한 그릇씩 파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교해요.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아니 식당이 주변에 음식점은 많다 하더라도 요 매생이를 전문점으로 하고 있는 곳은 흔치 않거든요. 그만큼 귀한 매생이 요게 또 세척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 쉽게 요리하기도 어렵잖아요. 요게 요게 따끔하니까요. 호호 불어가면서 겨울에는 드시기에 정말 좋잖아요. 국물 맛이 굉장히 시원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어때요? 지금이 시즌이잖아요. 정말 시원하면서 왜 우리가 수산물 먹을 때마다 바다의 그 향, 내음을 입안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요. 요 매생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은데요. 요렇게 해서 시원하게 남편들 다음날 해장하기에도요. 아스파라겐상까지도 풍부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고. 또 그리고 옆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죽을 끓이실 때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즘 아침에 간편하게 챙기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많으시죠. 그쵸. 요럴 때 죽 많이들 찾으시는데. 죽집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. 불 넣으셔가지고요. 요렇게 매생이만 다시 육수 싹 내셔가지고 해주시고. 위에다가 참깨 조금 해가지고 요렇게 싹 내면은 하나를 드셔도 든든한 영양 채우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특히나 요즘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잖아요. 특히 저는 몸에 안 좋다고 해도 왜 이렇게 라면이 맛있는지. 그래서 요 라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애들도 그냥 챙겨주려고 하면 뭔가 엄마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데. 요럴 때 매생이 하나. 다 얹어가지고. 자 1인분에 하나씩 해서 한 두 개 정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요렇게 해가지고. 요렇게 딱. 싹 얹어서 드시게 되면. 이게 라면의 향도 달라지고요. 맛도 달라지고요. 더 고급스러운 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. 그러면서 라면 먹을 때마다 맛은 좋은데 뭔가 영양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다 하면. 네. 매생이로 뭔가 채울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라면을 먹으면서도 좀 더 당당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. 자 여기다가 매생이 위에다가요. 김치도 하나 딱 얹어가지고. 요렇게 한번 드셔보시면. 와 진짜 기가 막힌 라면 맛이 되죠. 어때요. 시원한 요. 바다 향기까지 느끼실 수 있는데. 자 여러분 지금. 정말 좋아요. 오늘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자 완도산 각시 매생이로 오늘 마흔봉을 챙겨드렸는데. 네. 가격이 대박이죠. 35,910원에 오늘 다 가져가시니까. 지금부터 이제 추운 날씨 시작되면. 뜨끈한 국물에 시원한 매생이 그리우신 분들.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앱으로 들어오시면 할인과 적립 혜택까지 함께 드릴게요. 이제 추운 날씨 시작되면. Director 2ини1원 스캔을 틀고. 가